요즘은 배달앱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번거롭게 전화해 대화할 필요 없이 어디서나 쉽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배달앱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객으로서는 음식값 못지않게 배달료가 부담이고 사장 입장에서는 배달앱 이용 수수료가 부담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장들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값보다 조금 더 올려서 판매한다던가 주문 최소 금액을 책정하여 올려놓기도 하죠. 고객 입장에서는 한 가지 메뉴를 주문하고 싶은데 주문 최소 금액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이드 메뉴를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지난 7월에 있었던 내용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논란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된 글에는 막국수 시켰는데 이거 해석 좀이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배달앱을 통해 물막국수와 왕만두를 주문하려고 하니 합계 금액이 11,900원이었고 최소 주문 금액이 12,000원이라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려 메뉴에서 1,000원짜리 양념장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배달된 음식을 열어보니 안에 포스트잇으로 비빔 양념장 원가는 980원이라 노마진이라는 내용이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글 작성자는 내가 뭘 잘못한 거냐며 아니면 앞으로 100원 모자란 최소 주문 금액 맞추려고 5,000원짜리 전병이나 만두를 더 추가하라건가 이것도 아니면 앞으로 시키지 말란 뜻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글 작성자는 리뷰 작성을 하며 별점 1점을 주며 최소 주문 금액이 12,000원에 세트는 11,900원으로 100원 모자라죠 라며 추가 주문 유도하시는 거 이해한다고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정당하게 추가되어 있는 메뉴 중 양념장 1,000원짜리 추가했고 제일 싸기도 했다며 글 작성자는 사장님이 파시는 거 금액대로 다 지불하고 주문했다. 그런데 양념장 원가가 980원이라 노마진이라는 포스트잇은 왜 보내시는 거냐며 앞으로는 양념장 말고 더 비싼 다른 추가 메뉴시키라는 의미인가요? 라며 마진 20원밖에 안 남는 걸 추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리뷰를 남겼는데요. 이에 식당 사장은 댓글을 통해 기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양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원가 공개한 것뿐이라면 최소 주문 금액은 쿠팡 배달비 중개 수수료가 타 플랫폼보다 높아 최소 주문 금액은 높지만 타 플랫폼과 판매 가격을 동일시 안 하면 혜택 제외가 되어 가격을 동일하게 한 거지 더 높은 금액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불만이 많다며 알려준 전화번호로 차라리 전해서 불만사항 접수하면 다 들어드린다라고 남겼는데요.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알아서 판단해 책정했을 텐데 음식을 먹는 고객에게 굳이 저런 내용을 보낸 이유는 결국 비싼 거 사 먹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는 것이고 결국 싸우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장사 진짜 아무나 한다니까 저래놓고 장사 안되면 자영업 힘들다고 하겠지 그럼 팔지 말든가 가격을 올리든가 해야지 저걸 고객한테 전가하냐 손님 하기 힘드네 요즘엔 미친 사람들 장사 많이 하네 최소 주문 가격으로 장난칠 때부터 걸렀어야 하는 가게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가격 책정을 하고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애꿎은 고객에게 화풀이를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음식 주문만 했는데 진상 고객으로 만드는 사장 마인드라니 진짜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장사하니 망하는 가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